새면을 딱 깔아주어야지 안될것다 어디사람이 왔다갔다 했는데 아이고 옛날에는 차가 차까지 들어왔었지 들어왔는데 땅주인이 또 나무를 치고 나무를 치고 아 근데 아칫발은 뛰잖아 사람이 사람이 뛰는다 사람이 뛰어요 여기 또 값지해서 또 일수분님들이 일케해주면 한 젖은이 젖은사랑만 왔다갔다 그러는데 길이 잘했어 길이 잘했어 글뼛집 어르신 젖는다는게 이게 희연립이 아니야 저만 자고 벌써 벌써 솜소리가 조금 틀려진다 아 자 이게 뭔 탈짜리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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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팔자가 좋으세요 의뢰술이 팔자가 좋으세요 네? 어떻게 지는거에요? 자 에게 사과 여기까지 딱 들어왔었거든 여기 뭐 여기 아이고 품이래 품이요 품이야 품이야 봉 오 ㅎㅎ 푹 아 여기 떨어지게 보이면 되요 떨어지게 보이면 되요 떨어지게 보이면 되요 아이고 그나마 지금 야 여기 땅이 얼마나 들으면 다 무너졌네 어허 어허 자 땅이 무너졌어요 저쪽만 하루만이 되어서 땅이 무너졌어요 어허 여기 위험한 길이 위험한 길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저쪽만으로 가려줍니다 여기 위험한 길이 몇 군데 여기 위험한 길이 몇 군데 왜 이런 길이 몇 군데 여기가 여름에는 추워졌는데 여름에는 돌을 가있고 항상 나가 떨어지는 거에요. 추워지는 거에요. 서울이 내려올 수가 아니지? 끌렸지. 여기 있는 거? 어휴. 우리 사은국이 이런 거. 우리 사은국이야. 졸려. 아휴. 어휴. 이게 또. 이 끈이 자꾸 풀러지네. 폰드로 붙여버려야지 안들겄네. 조금만 더 넣으시네 아 약간 슬퍼더니 더욱더 힘드시네 아 약간 슬퍼더니 더욱더 힘드네 아.. 아파 이야 우리 칸이 이리로 왔다니까 우리도 올라가기 힘든지 다리 짤보리 아우 이제 산문의 일 산문의 일 왔습니다 이야 어른들 언제까지 어른들 빨리 능력이 지난민 바이러스 산문 지어서민 소리빙 지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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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같은 데서 뛰지 못해 위험해서 미끄러워서 손이 나거든 나무 아래로 이렇게 한번 흩두고 얼음을 한번 봐보자 얼음이 멋있구나 야 어디 쌍둥이 얼음이네 빠지는 거 아니야 잘못둬서 빠지겠다 빠져 이거 당근도 뭐 깨진다 이러다 빠져버리는 거에요 그치 아 이걸 안했구나 이걸 안했어 이걸 안했어도 자꾸 벗겨지는구나 멋있습니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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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 멋있어 일단 어 잘했다 이거 잠자고 싶다 잠자고 싶어 아 야 쌍둥이 얼음이 쌍둥이 폭포 쌍둥이 폭포 아 아 아 이 콩나물 좀 봐 이거 이야 콩나물 와 기가 막히네 아 야 아 여기 잘 가야지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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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이 아 멋있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더욱더 더 얇지 아아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았는데 초창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데 초창기 때문에 이제 절반이 왔어요. 절반. 이제 절반이요. 여기 조심해야 돼. 낭떠러. 여기 사람이 많이 되어있어. 길이 많이 잡아뒀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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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